울릉에서 포항으로 들어오던 여객선 주변에 포탄이 4발이 떨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울릉 사동항에서 포항으로 가던 우리 누리호의 주변 해상 100m 앞과 측면에 포탄이 연이어 떨어졌습니다. 이어 약간 더 떨어진 곳에 2발이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해경이나 해군 측은 해당 해역에서 사격한 일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